2021년 8월 15일 광복줄 통영 나루터 감성돔 덴마 낚시 낚시대 표고 수신 바닥 끝에 맞추고 오프닝 멘트 안녕하세요 여기는 통영 덴마 감성돔 대상으로 할 거고요 1호 낚시대 2.75원줄 2.55목줄 감성돔 3호바늘로 출발 스타킹치켜 올리고 첫번째 허챔질 두번째 허챔질 세번째 히트 오케이 첫번째 감성돔 나오는데 입자 또 히트 또 히트 초반 꾹꾹이는 3자 4자 같지만 역시나 후반에 질질질 입자 계속 히트 역시나 2자 물이 너무 빨라서 1호찌에서 2호찌로 바꾼 다음에 배 뒤로 밑밥 쭉쭉 뿌린 다음에 히트 감성돔 특이의 꾹꾹이는 있었으나 역시나 2자 다시 히트 힘을 쓰지만 감성돔 옆으로 지나가버리고 히트 이건 지금까지 나온 애들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힘을 써주는게 영 이상한데 튼실한 3자 담배 하나 태우고 마늘빵 꺼내서 허기 좀 채운 다음에 물 한 모금 하고 히트 하자마자 원줄 터지고 찌 다시 건져 가지고 히트 역시나 올려보면 잇자 히트 감성돔 특이 꾹꾹이로 힘을 써지만 올려보면 역시나 잇자 또다시 히트 계속 들어오는 입질의 즐거움은 있지만 역시나 올려보면 잇자 두자리씩 채웠습니다 커피 한잔 하고 아이스박스에서 비호트 꺼내서 꺾고 한입 시원하게 들어가는 입질 챔질 했는데 바다의 미녀 대형 참돔 다시 또 시원하게 들어가는 입질 챔질 해가지고 손맛 좀 즐기다가 올려보면은 잇자 바라까지 밀려온 지가 시원하게 들어가서 챔질 힘새가 심상치 않았지만 역시나 잇자 덴마 앞으로 지나가는 시청자님의 인사 한번 나누고 챔질 힘 좀 쓰다가 들어 올리면 역시나 잇자 바다로 떨어진 쓰레기 당겨서 베이로 올려놓고 히트 잇자 화면 앞으로 지나가버리고 조항사진 한방 찍고 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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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